야~~ 이번에 너 복학했구만 다들 아 복학이요? 야 나도 복학했구만 제가 복학 온 거 같아 그래? 전 아직 복학 안 했습니다 저 아직 너 몇 학번이야? 저 1.4 학번입니다 1.4 학번이야? 많이 흔데는데, 너 2친구 어디 갔어? 저 아래 학번은 저 군대 갔었고 아 군대 갔었구나 군대 휴학 냈구나 그 한 친구는 어디 갔어? 저 뭐지, 조선시대로 돌아갔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갔다 왔는데 타이머시 타고 호위무사 호위무사 하러 왔다 호위무사야 다섯 명이서 재밌게 우리 축하하고 여러분 친구들아 맨날 신부니까 밥 말하는 거지 오빠 어디야 오빠 그래서 시간 밥 먹었어? 누나 분 자식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끼리 윷놀이를 해보려고 그래 아 윷놀이야 윷놀이 얘들아 윷놀이를 한 번 하러 가볼까? 레츠고! 너랑 나랑 이렇게 앉아있는데? 가위 바위 보 일단 수빈이 나는 패성으로 아 세준이냐 한세니야 한세형 전 침판 가위 바위 보이싱 턴드 사진이 될 것 같기요 아 들어오고 사는 거 뒷배라 손님 아니었어 나만 넘어가면 돼 나만 한 사람이 재밌겠다 그래 문바 빨리 할 때 테이크 오브 업 너무 깊잖아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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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동! 네 뭐라고? 정상의 턴! 핑크! 자 됐습니다 오케이 테이크 오브 업 대 몰아 몰아 그러면 테이크 오브 팀 먼저 앞으로 나와가지고 상대 팀의 금지어와 금지의 행동을 각각 두 개씩 정해주세요 안 나와 오케이 오케이 몰아 몰아! 몰아! 오케이 오케이 아 또 봐 넓다 넓어 역시 세진이요 안 되는 주인공 바위 바위 보은 오 반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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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무공 가겠습니다 오케이 성공 갈게요 와 지금 다들 저거 물총 드시니 무서워요 준비 자 이제 금전 같이 시작해요 시작 오케이 오케이 웃으면 안 돼 오케이 확인 내 볼게 어... 에디오프 아리오... 야자야 헤디오프 헤디오프 뭐 뭐 아 육신가? 육 오... 개... 걸 육 오... 소... 좋았어 뭐야 개 개 개 몇 개요 너무 노골적이 안 하고 있었어 이게? 아? 저희 하나 편? 말을 첫 번째로 올리세요. 아! 첫 번째로! 왜? 어려워. 뭘로 올렸어? 예. 몰라. 우리 곡 입고 맞죠? 네. 어 맞죠? 자, 아니야. 금지어 했어요. 아, 금지어. 오케이, 금지어. 알았어요. 자, 세준이 끝. 오! 세준이! 걸! 걸! 도! 오케이, 걸! 아, 나 먼저 할 거야! 아, 오케이. 나.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어제봐, 너야. 야, 수만 들어와, 수만 들어와, 수만 들어와. 수만 들어와, 수만 들어와. 하나, 둘, 셋! 어? 걸! 이게 뭐야? 개. 개. 오, 개. 오, 개. 오케이. 자, 수빈이. 테이크 오버 팀 말 뒤고 와주세요. 왜?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아! 나 알았어. 뭔데? 오케이. 오케이. 진지하라고요, 저희. 저희 진지합니다. 아, 뭐야? 몇 개요? 육신정! 도, 개, 걸, 육. 육. 육! 육! 언제 개요? 왜? 뭔지? 지문지, 지문지, 지문지! 야, 내가 뭐가... 너무 잘가요? 너무 달린다. 확인을 해버렸어. 벗어버렸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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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있어요? 거울 한 번만 뜯어주세요 이게 재미있네요 대충 팀은 지금 금지어랑 금지의 행동이 뭔지 좀 저희는 스파이큐스탱이 말은 2개 다 파악했어요 추리 해봅시다. 네 추리. 잠깐 근데 잠깐. 작전 타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잠깐은 브레이크. 아니 근데 진짜로 2등을 가면은 악은은 봐야 할 것 같아서. 지금 게임 진행이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금지어를 뺄게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인지 없는 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말은 막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저희 계속 맞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저희 계속 맞잖아요. 아니 아니. 우리 던질 때마다 맞잖아요. 안녕하세요. 잘 정비 시간 주세요. 행동을 한 번 바꿀까? 아니야. 나의 충고가 안 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야 또 재미를 했잖아. 말을 안 되려고. 아니 아니 아니. 그럼 성함 알려주자. 뭐야. 우리 뭐야. 행동? 우리 늦던지기였거든. 잠깐만. 우리 늦던지기야. 우리 늦던지기랑 삿대지. 아 역시 그거만 너랑. 손가락 짤 때랑. 늦던지 때. 늦던지 때만 맞았어. 너네는 뭐야? 웃는 거. 웃는 거. 소매 소매 벗는 거. 아 근데 서로 잘했다.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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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핵종 먼저. 오케이. 너가 쓰면 너가 그냥 체크해서. 행동 두 개 쓰는 건가? 행동 두 개 쓰면 되죠. 재밌네 그래도. 진기 씨야. 아니야. 행동. 말하는 분은 너의 버릇이. 자 그러면 2차전.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던지려다 멈췄어. 어? 우리 던지려다 멈췄어. 오케이 시작하세요. 자. 좋아. 걸 걸. 이거 하나 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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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시죠. 아 저 뭔데. 아 저 뭔데. 아니. 워조파크라니까 그냥. 이거. 일단 내가 먼저 앉고 같아. 아 씨. 뒤돌아보는 거야. 행동 뭐했어요? 말팡복인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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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아. 엉덩이 위네. 야. 말 편하게 되는데. 던지고. 말 오길 때 이제. 바로. 아. 아. 던지려. 오케이. 야. 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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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숨쉬기 잡을게요. 뭐야. 왜왜왜왜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잠만 더. 아무것도 안 했어, 파티가봐요. 하나, 둘, 셋! 아, 이제 다 알겠어, 보여야겠어. 유! 어! 야, 내가 그냥 볼게! 내가 볼게, 그냥! 아! 또 맞아라, 또 맞아라. 체인트라게. 개! 야! 아! 하다 끝! 하다 끝! 하다 끝! 하다 끝! 하다 끝! 아, 이거 언더웨어까지 하면 안 되는데. 우와! 자, 일단 이거 뭐지? 뭐, 뭐! 야, 일단 숨었어. 일단 숨었어. 일단 숨었어. 뭐. 이제 끝내고 수빈이 끝! 자, 이대로 다 막 해. 3,3,3,3. 뭐지? 야, 숨어, 숨어, 숨어! 야, 숨어, 숨어! 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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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가 경판에被 이겼다고, 1라운드 대일! 안 돼, 안 돼! 니가 사고 있는데, 씨... 빨리 싸요, 빨리 싸! 개가 이겼을까? 쏴! 쏴! 야 빨리 웃겨! 개 개 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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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샘이 먼저 드려보낼게 이 녀석 형이 요리하게 하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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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띡 떠올라 띡띡 떠올라 야 아니 야 알았어 야 여기 중요풍만 가리게 해줄게 아 수박만 좀 써요 야 중요풍만 가리자 형 수박 좀 써요 아 나 중요풍만 가리면 돼 응 하하하하하 어 수빈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r 야야 발 뿐 야지 나 좀 맞다니까 오 요요요요요요 또 나오면 안되지 아 그렇지 걸 오오케 나 비번 마이 터치 걸 으아아아아아악 개 아지않맞어 아직않맞어 아이 아직 안 봤어. 오케이. 끝났잖아. 오케이. 끝났어. 아니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형 너무 아는데? 오케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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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랑 던져줘. 던져줘. 던져줘 아저씨. 우리 이제 앉자.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오케이. 끝났다. 시원님 던져주세요. 계속. 계속. 네. 오늘 승리팀은 몰바팀입니다. 몰바팀. 몰바팀. 저희 팀이 3골을 따가세요. 네 hardshipsgerõ. 헤륨와. 한우 구이이 세트. 굉장히. 마무리는 참. 제가 참 좋았는데요. OSSTALK 오늘 딱 그러신 건가 되겠다. 그렇지? 우리? 우리는話. 우리는 무슨. 한우는 차렷한다고 빅톤끼리 맛있게 먹었답니다 팀원 선택이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전략가인 수빈이에게 공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멋졌습니다 승식이의 실패의 요인은 수빈이를 놓친 게 아니라 우리의 작전은 수빈이가 거의 다 했어요 우리 한세와는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졌잘싸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일단은 저희 워터파크 안 간지 오래됐잖아요? 네, 저저저 워터파크를 간 듯한 느낌을 받아서 재미있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윷놀이를 해봤는데 여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여름에 하지 못한 물놀이를 학생들과 함께 하셔서 굉장히 뿌듯한 교우들과 추석이 된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일단은 또 2021년의 추석을 재밌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고 좋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곱 명 다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병찬이랑 스케줄 그리고 뭐 승우 형 승우 형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환기하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쉽지만 다들 즐거운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추석 재밌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한 추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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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